어허허허허허허하 아... 야아... 야 이거... 혼자 깼으면 진짜 어려울 뻔 했어 역시... 이런거는 혼자 깼면 안 됩니다 정신건강의 이로어요 아니 해로워요 이로 Crednガ 아니고 passer 말도...말도 이상하게 나오는데 정신건강의 해로우니까 예,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것을 하시는 거 해냈다. 해냈다. 헛댐. 잘했다. 해악만세. 자, 결국에는 잡았어. 자, 그러면 이제 보스가 하나 더 남았더라고. 짠. 자, 얼어붙은 엘리엄 로이스. 그냥 이거, 이거. 광충인가 이거 써볼까? 자, 일시적으로 지성이 상승해, 기량이 상승해, 극력이 상승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. 아니, 되게 이런 게 있는데 나 여태까지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?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태까지 해오면서 셀프 제한플레이를 한 것 같아. 장소에 어울리는 무엇인가로 변신한대요. 자,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운을 높여주고. 좋아. 자, 마을로 가봅니다. 자, 뿅. 무석을 99개 만들고. 지금 보스를 다 깨는 게 중요한 거니까. 자, 17개. 그 다음에 레벨업 한번 하고. 자, 레벨업. 생명력, 지구력, 기억력, 근력까지. 자, 근력을 1 올리고. 근력. 자, 그리고 나서. 어... 나도 다른 무기를 좀 써보고 싶어요. 근데. 나는 직검이 좋은 거 같아. 옆으로 휘두르는 칼류.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를 업을 해서. 자, 맥더풀 작업장에 가서. 아저씨한테 칼을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랬고요. 네,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. 업그레이드 한 번 하고. 짠! 자, 무기를 강화합시다. 무기. 나 그러고. 되게 웃긴 게. 어어, 뭐야. 아이, 개 진짜. 여기 웃기마다. 깜짝깜짝 놀란다고. 깜짝 놀란다고. 아이, 짜증나. 너 일로 와. 너도 왠지. 방해할 거 같아. 죽으려고. 짭! 얘네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. 아이템을 산다. 아이템을 산다. 이거. 아, 씨. 아, 나 미치겠네. 진짜. 얘네 뭐야. 아이, 나 진짜 왜 이렇게 방해를 해. 얘네들아. 야, 인간 쓰레기를 하나씩 주는데. 아, 미안해요. 아저씨. 야, 야만족의 직검인가?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. 이거를 업을 해가지고 쓰던가 해야겠어요. 예, CC이네. CC. 보정이. CC. 오. 야, 여기 뭔가 좋은 게 있는데. 근데 이거 기량에. 손바닥이. S등급이네. 그렇다면. 야만족의 업해볼까? 예, 일단은 업해보자. 아악. 아악. 자, 변질 강화를 해보죠. 돈이 없어서 안 돼. 쓰지 말라는 소리네. 하하하하. 미안. 아이 암 쏘오오오오오오오오. 파워 업. 이건 뭐야? 무명은 뭐야? 왜 떨어지죠? 조제. 조제가 더 좋을지 않을까? 이게 X 좋을 것 같은데? 내 스탯이 높으니까. 그런데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다음 갈 곳은요 텅빈 유족입니다 휠체어탄 아저씨 있잖아요 휠체어탄 할아버지 휠체어탄 할아버지한테 가면 던전을 돌 수가 있대요 던전을 돌면 던전 3개가 있는데 1개는 우리가 깼지 않습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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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아니 얘 왜 저기 얘 뭐..뭐..뭐지? 얘 하얀색 없어졌네? 뭐지? 어? 뭐 때문에 없어진거야 쟤? 아싸 신호! 아하 아하 어? 쟤 하얀거 왜 없어졌지? 어..뭐지? 잠깐만 뭐지? 어..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겠네? 에..뭐..뭐..못해도 상관없죠 뭐 저길 갈..애들하고 놀건 아니니까 어..좀 궁금하긴 하다 왜 저러는지 어..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있더라고 어..뭔 에..나도..그..찾아봤어요 안한게 있나? 어..여기에 안녕? 안녕? 야 당황하잖아 당황 자 휘석가라는 곳에 그 반지 자식이 있는거 같애 네..얘는 크레이튼이라고 녀석이고 날 도와줬었죠 페이트랑은 사이가 안좋은 모양입니다 둘 다 좋은 녀석은 아닌거 같애 알았어 임마 나중에 보자 안녕하테옴님 안녕하테옴 귀여운척 여기였나? 아아아아 좋아 아저씨 나야 자 어둠의 밑바닥을 인간쓰레기를 주면 열어주니까 이거를 3군데 다 깨야된답니다 그럼 보스가 하나 나온대 그러면은 보스 다 깬겁니다 전 하하하하하하 내가 찾아봤지요 이거는 저번에 들었던거 같고 네 예 에 보스 다 깨면은 끝나는 거지 뭘해요 내일 방송이지 ㅋㅋㅋㅋлом 오오 yardım chickens 여기 소리나는 거 들려요? grace ㅋㅋㅋㅋㅋㅋ 좋아 바투에 잘 들여 봐요 진짜 으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미치겠다 자 들어가자 우리가 아마 그 트랭클레이크 지하에 있는 거 있잖아요 트랭클레이크 지하에 있는 거 깼을 거예요 아마도 아 맞다 엉게망치 써야지 밥조울들 잡을 땐 병괴망치만한 게 없다는 거 난 망치돌이가 될 거예요 불쌍한 놈 어? 여기서 아 죽었나봐 아 여기가 그 뭐야 덩치가 올라왔었던 거 같은데 내가 좀 기억이 약간 여기 왔었나? 아 나 처음이죠 여기 아 덩치가 이전에 아 여기가 똑같은 데가 아니구나 맵이 좀 달라 이전에 나왔죠 덩치 어 어 나는 이 녀석과 싸울 겁니다. 근데 왜 화를 쏘고 있니? 허허 덤벼 어허 아니 화를 쏘면 어떡해 야 되게 많이 때렸어요? 야아 오! 안 돼! 와우 호오 리 쉣 하하하하 어허 어허 뭐 있다 퍼토 뿌레 탐구자 이건 뭐 계속 주는지 모르겠어 왜 자 저기 있는 아오 와우 호오 리 쉣 holy shit 아니 나는 쟤가 별로 좋지 않아 여긴 그래도 덩치가 없으니까 좀 다행이네 아니 왜 안오지 쟤 자 인간 먼저 잡아야죠 아 안돼 아악 오 야 여기 너무 빠른데 나아아악 도박쳐 꿀꺽 아 얘는 안되겠어 자 우리 양손으로 위아래 위로 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오 노 노 노 노 노 자 위아래 위아래 오케이 덤벼 자 그런 다음에 저기있는 싸가지 없는 녀석을 쟤는 전기를 쓰니까 아마 불에 좀 강하지 않을까 약하지 않을까 원 투 트리 포 파이브 에구 아니었군요 자 열국에는 됐어 아니 근데 뭘 떨구지 않았을까 나 왜 자꾸만 뭐 안보고 지나치지 아 나는 거기서 너무 데여가지고 덩치 있을 줄 알았어 덩치 아니 걔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덩치 뒤를 안줘요 뒤를 내가 뭐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죠 아 여기도 불 펴야되나? 오케이 야 안녕하세요 왕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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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없겠지? 설마 아씨 어 뒤에서 막 뒤치기 하는건 아니겠죠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~~ 항상 그.. 긴장을 놓치면 안돼 언제 뒤통수를 치지 몰라요 이 게임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어 어 어 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 녀석을 공격하러 나갔을때 뒤에서 누가 치는거면 와 진짜 삼겨야돼 어 롤롤롤롤롤 자 으아 어어 님하 그러지마요 뭐야 얘 가만있어 하하하하 수지님 초콜릿 다섯개 감사드립니다 많이 먹고 이빨 썩썩 아 일단 요기 됐고 보스가 있는건 아니겠죠 아 아 아 과자 두개 에 속 밑에 있는거 하나 클리어했었죠 저번에 예 저번에 클레이 하나 했었고 자 여기까지 클리어했습니다 자 아저씨 아이템 주나요 안녕? 이게 뭔 소리야? 깬거 아닌가? 불 피면 끝이야 끝? 아 여기 웃음소리 짜증났어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진짜 아 내 목소리랑 비슷한가? 흐헤헤헤헿 허어리쉏 집에 가자 집에가 그다음에, 지아 네 지아 아 뭐가 비슷해요 아 진짜 뭐가 비슷해요 아이씨 뭐가 비슷해 그게 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뭐가 비슷해 아우 노우 아 충격받았어 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뭐 암영숲의 아이 뭐식인데...필요없어 불쌍용 에? 무슨 성우를 해요? 이 목소리로 성우하면은 개나 소나 다 하는거야 성우는 프로페셔널을 해야죠 2위원 목소리로는 안 돼 그치? 짠 네 성우들은 되게 힘들어요 힘든건 힘든건 모르겠고 내가 안해봐서 하려면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 자 들어가자 왜 안들어가지지? 뭐야 왜 안들어가져 설마 지금 뭐 압령이 들어와서 그런가? 안들어가지는데? 어어 아니 어쩌라는거야 압령이 침투해서 그런가봐 위에가서 잡아줘야되나봐요 아 아 안좋습니다 매우 안좋습니다 짜잔 아주 다소곳하게 다소곳한 포즈로 안녕 야 얘 뭐야 진짜 독이나 맞아 죽어라 임마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얘 뭐니 아 너때문에 지금 못가잖아 하하하하 압령아 못걸려 죽어라 더걸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 얘를 잡아야 들어갈 수 있나봐요 아무튼 난 971발 있습니다 971발 화살 봐봐 970 969 난리나 968 난리납니다 한두개가 아니야 아니 귀찮게 왜 들어와가지고 갈리 갈리 쪼 갈리 죽어라 갈리 아니 얘는 왜 독에 안걸리지? 숲의 아이라 그런가? 아니 아무리 숲의 아이라도 독 걸리면 죽어야죠 짠 너 다음부터 들어오지마 갈리 갈리이 소멸했으면 갈리 마늘 어 야 야 아 역시 압령 때문에 그런거였어 일단 마늘이 갔으니까 갈리 어 마늘이 갈릭이야? 난 몰라 영어로는 잘 못해서 갈릭 맞죠? 양파는 뭐야? 여러분 양파 뭐에요 양파 나 문제 내는거야 오래된 언더맨 구멍 오 뭐야? 물 나온다 물? 아하하하하하 아 이분들 말씀이 없으시네 아 모르는건구나 아 모르는건구나 하하하하하하 어허 안녕 아싸 신호 어어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맞아도 슈퍼하머가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이건 와하 야 이건 아닌데 자 자 고전하고 있습니다 야 한명 더 왔으면 나 뒤졌을텐데 그치? 여기는 얘밖에 없어 없나봐요 와아아 와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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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아 얘 거북이 등껍질 때문에 안보이는건가? 오 노 노 얜 뭐야 아아 두명있다 아아 큰일났네 야 이거 어떡해 큰일났네 야 큰일났어 ㅋㅋㅋㅋㅋ 도망쳐 이럴땐 도망이 최고에요 어 노오 아 앞에 또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앞에 또 있어요 게다가 등짝에 거북이 등껍질 있어가지고 덜 치기도 안기나봐 야 이걸 어떡해 요기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다 잡아야하는거 같은데 두명 Unit 지금...odg 널고 있니? 으으 으... 으으으으으... 얘만ант! 어떻게 잡으면 예 얘만 어떻게 잡으면 될텐데 그치? 오질 않네요 화이어보스 난리나 야 이거 어떻게 잡아 Holy shit 화이 어딨어? 아까! 화이 어딨어? 너어어어어 망했어요 아니 방금전에 화이 아니고 그냥 멍둥이 같은 걸 쓰면은 그냥 잡을 수 있었을텐데 그쵸? 야 여기까지밖에 안오네 그렇다면 원거리전이 좋겠지요? 어? 와 여기까지밖에 안와 얘는 그리고 머리항아리 같은 걸 쓰고있네요 야 전기! 와 전기 쩔다! 전기!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소 와 야오 데미지 진짜 많이 들어가네 제 야야얘 얘만잡으면은 쟤는 잡을 수 있어요 흐희야 şur 저 녀석도 예쁘게 죽여주도록 하죠 야 마법이 여기까지 안와 야 우린 전기로 계속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..감사 땡큐 베리 감사 어어? 아우 회복하네 어 이건 좀 아닌데 그죠? 아우! 덩치랑 싸우자 이젠 아우! 이씨! 오우! 뭐야! 뭐야? 뭐야 이거 자 일단 여기다가 불 붙이고 커피무거 짜샤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커피무거 짜샤님 언제 오신 적 있어요? 좀 바뀐 거 아닌가? 예 아이디가 좀 바뀐 거 같기도 하고 아니 비슷한 닉은 있었는데 무거였어요? 무..무거..무거 맞음? 커피 무거였어? 머..머거 아니었나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머거 아니었음? 머거 아니었음? 머거 아니었음? 머거 아니었음? 아닌가? 아 컵이 마셨구나 아 이제 생각나네 그니까 뭔가 다른거 같애 에 뭔가 다른거 같애 에 뭔가 다른거 같애가지고 에 뭔가 다른거 같애서 물어본거에요 아아악 아악 아우 예에에에 하하 호우 넌 뒤졌어 일로와 아아 난 니가 싫어 너무 싫어 으흑 으흑 자 얘는 뒤취기가 되는군요 아주 예쁘게 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, 나 갑자기 활쟁이가 됐네 야, 난 갑자기 활쟁이가 됐네 어떻게 못오는듯? 에이 좀 오시지 않았나? 몰라 한달 동안 정도 오셨던거 같은데 원래 이게 많이 오셨던 분들은 나 기억해요 막 그러진 않잖아 그지? 근데 그럴라 그랬지 그지? 나 화낼뻔 흐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 에이 좀 오래 오셨던 분들은 나 알아요? 이런말 안하더라고 나 기억 안나? 흐하하하하 진짜로 여태까지 보면서 나 기억해요 그 뭐야 나 기억해요?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 나 그런거 별로 안좋아요 아니 근데 그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별로 내 방송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야 어쩌다가 한 며칠 와놓고선 나 기억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? 그지? 안그래요? 생각해보세요 한 한 뭐 일주일정도 와놓고선 기억하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? 그지? 아 예전에 병풀... 병풍... 아니 별풍 주려던걸 지금 준다고요? 아 그래? 어어... 마법이... 예 저는 똑같습니다 예 항상... 예 저는 바뀌지 않아요 항상 똑같애 아시겠... 아시죠?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모를 시청하고 있는 홀리방송이에요 똑같죠? 그죠? 시청자도 항상 없어 맨날 하하하하하하 시청자도 항상 없다는거 하하하하 좋아 좋아 아 일해야지 뭐 일은 해야죠 안하면 어떡해 아우! 아니 일 안하면 어떡해 그지? 와아아아! 아우! 아니 왜 안맞아 얘.. 미치겠네 일로와 빵! 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? 망치전사 망치전사 뽀뽀뽀 아니 뽀뽀뽕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할 지 아, 저기 내려가는 데가 있었네 아, 어제 방송 보려고 했는데 낮방 근데 낮방이라기보다는 9시까지 했었나? 10시까지 했었나? 8시간 정도 했었나요? 9시간? 8시간? 9시간? 예,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, 이제 끝났구나 자, 결국에는 세계를 다 끝냈습니다 아, 보스야, 이게 어둠의 잠복자 야,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오 뭐야 자, 하늘에 어어! 뭐야 어어 어디갔니? 오 여기가 없는거 같은데 아, 숨네 아, 숨는구나 근데 이거 맞으면 드럽게 아플거 같아요 맞으면 아플거 같다는거 그렇지만 맞지 않는다는거 뭐야 뭐야, 뭐야 오, 뭐야! 뭐야! 어어, 어 야,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어어! 어어, 야! 오, 이건 너무 아프다 와, boş 뭐가지? YEAH! 아, 불이그네 야, 이건 좀 위에 내가 웃어,야! 야, 이거 한.. 야, 두 명이 같이 야! 두 명이 같이 걸깨! 어떡해 아!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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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워어어어어어씨 안돼 thou 명 되니까 카우스네 혼자 있을때 너무 쉬운데 아아 티리엘 티리엘 이거 흐허허허헿 디아보로의 천사 티리엘 아 맞아 티리엘 ㅋㅋㅋㅋㅋㅋ 어! 큰일 났다 망함 아, 망함 아,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에..얘만 몇 번 때리면 될 거 같아 아아악!! 으악!! 야!! 어어.... 아...이게 뭔가요?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다 깬걸 아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? 아니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왜? 진짜 안 어려운데? 허허 허허 안 어려워 다시 가볼게요 다시 오 자 어둠 속에는 아직 자네가 모르는 어둠이 있네 모든 것은 어둠에서 태어났다네 자 거대한 소울의 공묘형 에? 변함없는 컨트롤이라고? 그럴리가 내가 어제 용철이 잡는데 1시간 걸렸고요 어제 내가 녹화한 거 다 봤다? 그 다음에 연기기사 잡을 때 1시간 걸렸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깜짝 놀랐습니다! 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와 진짜 어렵더만 그냥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헌트롤잼 설마 얘네들 다 잡아야 또 들어갈 수 있나? 그건 아니겠지 어? 진짜루? 받아봐야하는 건 아니죠? 어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헉 Sir 설마 아니, 이거 그러면 너무 가혹해인데 아 저거 왜 이렇게 잘할 건데? 아이 이 자.. 다 잡아야 돼? 솨~~ 아우 노 아 진짜야 야 그럼 여기로 안어져 아까 그 더쉬운 데 있었잖아 거길가지 난 여기 아이 나 여기 안해!!! 아네!? 응, 요기보다는 아까 거기가 더 쉽거든요 야, 이건 좀 너무한다 얘들도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에 엉신건강이 해로워요 푸하하하하하하하 자, 결국에는 예, 그쪽에 가긴 가는데 아까 괜히 물약을 많이 빨아가지고 망했네, 그치? 어어 임하 근데 보스가 진짜로 되게 센건 아니었어 예, 리얼림 안녕하세요 되게 센건 아니었어요 나 아까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, 이정도로 약할 줄이야 그래다가 나 혼자 하는데 음영 됐을 때가 문제네 음영 됐을 때가 문제네 음영 와, 얘 빨라 에, 돼진데 어! 나! 와, 와, 나 죽을 뻔했어 어, 근데 얘도 지금 피를 빠는 거야, 어? 빛이야! 빛이야! 커피님, 별풍선, 인식여 감사합니다 나른다 나르는 돼지도 아니고 나르는 똥가스 같으니 와, 얘 뭐야 아니 물약을 빨고 바로 피하는 게 어딨어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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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 샀! 아, 됐다 짜-란 퓨- 퓨- 그런데 중요한건 다잡아야 되는 거 같아요 짜샤님, 사무실께 감사드립니다 자, 이것이 바로 자, 저기 쟤만 왔으면 좋겠어요 불맹 아샤님 40개 감사드립니다 4번 먹엉 뭐 2번 먹으래요 4번 먹었네 아 역시 얘는 불에 강해 어어 어어어 오어어어어어어외 쟈 허허허허허허허허헣 th 아웃! 일루와 님 죽었어 오케이 워후여우 호오오이 쉣 짠짠짠짠 TINildeIN 이랑 싸울꺼여 컴온 컴오孵 짠 twenty two 오케이 Return 위험했다 오케! 이야! 반 뺏어, 반! 야, 얜 뭔 이렇게 회전 회오리를 잘 써? 빡! 빡! 야, 두발 그 다음에 우리 아, 근데 얘가 불검이 잘 먹는지 번개검이 잘 먹는지 모르잖아? 응, 번개검으로 번개검 어디 있니? 번개검 활은 쓸 일 없으니까 번개검이랑 해머랑 해가지고 세 개를 들고 다니는게 좋겠어요 그쵸? 해머 어딨냐? 너무 밑에 있어 아... 해머까지 드니까 완전 무겁군요 이제 안 무겁겠지? 음악으로 때리면 죽어 내가 죽어 죽는다고 어 어... 왜요깄죠? 어... 어, 뭐 주니까 받아야되긴 해겠는데 으아어... 으아어... 으아아어... 당다라당당 요리 보고 조리보도 알쓰... 어, 야 이거 조심해야되 이게 제일 위험해 어? 번개가 더 많이 다는거 같아요 자 이거를 꽁알탄 조심 어! 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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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조심 자 칼 조심 자 돌면 안 맞네요 칼을, 칼을, 칼이 좋아 난 칼이 좋아요 아, 찌르기 한방 반피 떨어뜨리면 가는 것 같아요 자, 이제 분신하겠지? 오우! 노우! 아, 꽁알탄 하나 온다 자, 불도 온다! 어허우 아, 꽁알탄과 불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야, 얘네 또 우엑한다! 우엑! 얘 먼저 잡자 아우! 오! 오하하하하하! 아아아아악! 오, 오마이갓! 오! 뒤질뻔? 아아아아악! 오, 마지막 안 돼! 어아아악! 어허 자, 최악의 상황이 될 뻔했어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예, 괜히 한쪽만 봤다가 뭐 날라오는지 어, 모를 때가 있다니까 자, 불 날라온다 자, 불 활 활 활 자, 얘를 잡죠 자, 레이저 또 쏘고요 내 뒤에 왔고요 칼 안 맞고요 어어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, 아니 이게 아까 내가 섭질만 안했으면 괜히 욕심부려가지고 오오, 조심 뭐지? 한명 어디갔죠? 아, 저기있다 일치요! 오케이! 워호우! 뭐야, 얘 왜 안죽었어? 예아! 여봐 별거 아니네 아유, 얘는 별거 아니었어 그자잉? 예, 얘 별거 아니었어